올리기 자! 멋지게 또 우리 멤버들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비자님들께 한rig 인사 할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오라워즈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라워즈의 분위기메이커 막내 현빈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라워즈에서 빛나는 막내 온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워즈에서 에너자이전을 맡고 있는 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워즈의 리더 건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워즈의 섹시가이 제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워즈의 만취인남 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워즈의 비율 담당 아삼입니다 첫 미디어 쇼케이스인 만큼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한 무대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 팀명 오라워즈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뜻의 오라워즈와 언제나 매 순간이라는 뜻의 오라워즈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하여 매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겠다는 포부를 담은 팀명입니다 네 오은입니다 저는 오라워즈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조금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팀명 표기에 특이한 점이 묵음 H가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묵음 H를 예를 들어 뭔가 하트 이런 걸로 바꾼다면 모든 사람은 우리의 것이다 모든 Hop도 대입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용 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듣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팀명의 의미가 저희 멤버들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서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저희 데뷔 앨범 오라워즈는 사실 저희 팀명이기도 한데요. 그야말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이 앨범에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으라차차는 저희 7명의 멤버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으라차차 나와서는 포부를 녹여낸 곡입니다. 으라차차! 오 알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곡을 담고 멋진 실력으로 보답할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우측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어! 귀엽게! 함께! 오우! 오우! 우리 비율 담당! 그냥 의상이 진짜 너무 멋지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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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사미입니다 지금 심장이 엄청 두근두근거리는데요 저희 월아워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 그게 알겠습니다 심장이 지금 막 두근두근거려요, 마사미 네, 지금 좀 떠냅니다 네, PD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무대할 때 항상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저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무대를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남고 무대 밖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의 바람이 조금 있는데 PD님께서 저희 월아워즈를 위한 곡을 써주신다면 정말 명백일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오 드디어 이제 이렇게 멋지게 데뷔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또 멋지게 생각합니다 우리 올라오는 멤버들의 특별함으로 온 생활생활한 이 아는 그 날까지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되니까 확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 데빈입니다 일단 이렇게 축하 영상까지 보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카 그룹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희입니다 3개월 전부터 휴일 없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희 진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팔 각도나 시선 같은 사소한 것들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선도는 속도까지도 맞추려고 저희가 열심히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오은입니다 저는 데뷔를 위해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를 막색 제대로 했습니다 막색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좀 통통한 편이었어가지고 이번에 데뷔를 하면서 데뷔 준비를 하면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로자 제가 8kg 정도 감량을 배송했습니다 이야, 멍땠구나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말은 치킨 치킨 하하하하하하 연습생을 시작했을 때 46kg라는 본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15kg를 찌운 61kg가 되었습니다 증명한 거네요? 맞습니다 벌크업을 했는데요 와... 언짢네요 네 하하하하하하 어, 진짜 하루에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5kg 정도 계속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15kg를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온이 보일 때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네, 그쵸? 정말 부러웠어요 하하하하 저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8,7,8,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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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아맞습니다! 잘못된 님입니다! 잠깐 들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틀림을 한 명 잡아내려고 했는데 다 잘했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을아채채의 포인트 안무는 아무래도 제목이 을아채채인 만큼 을아채채야, 을아채채야, 이에T! 하면서 팔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그 안무가 포인트 안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것 같아요. 둘 셋! 라차차! 라차차! 예! 야! 야! 너무 멋지게 해. 여러 안무. 한글자막 by 한효정